탱단바비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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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게요 이번에도 채소가 여유가 있죠? 채소가 여섯 개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야채 4개만 물이 좀 없네 물이 음 아니야 너 말고 분호가 피곤합니다 분호를 재어야겠습니다 33일째 자 뗄감 좀 들까요 예열 두개 있고 15도 17도 좋아 재우고 예전에 우리 지금같이 막 전기나 보일러 기름이나 이런걸로 난방하기 전에는 그 연탄 불 많이 폈잖아요 근데 금방 꺼지니까 밤에 이제 중간에 한번 일어나서 또 번개탄 연탄 또 갈라 줘야 되고 그 시댄을 모를 겁니다 요즘 예 어디신 분은 모를 텐데 우리 때만 해도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거든요 저 일어나야 돼 막 추워지잖아 이렇게 그러면은 일어나서 연탄 한번 해줘야 되고 네 파불 수집 파불 침대 마린 침대 부르노 경계 마린 마르코 대기 이렇게 자 34일째 입니다 추위를 이겨냈습니다 아 오늘밤만 조용했습니다 기분이 좋아졌고 어 오케이 다른거는 없구요 자 34일째 난로도 뭐 이제는 추위가 갔으니까 안 펴도 될 것 같고 아픔 배고픔 바위였던 거 없고 오늘이 밥 먹는 날 아니니까 잠깐만 총성이 들리죠 라디오 줌 채소가 기준품이 되고 있대요 채소 재배하고 있는데 많이 따뜻해진대요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딱히 뭐 할게 없네 재울까 침대가 딱 4개 있으니까 재웁시다 운도 괜찮고 바블로 배고픔 부상회복증 슬픔 브르노 배고픔 조금 아픔 슬픔 피곤함 바블로 배고픔 부상 마린 배고픔 조금 아픔 슬픔 물품 뭐 충분히 밥은 이제 끝날 때까지 있을 것 같구요 총도 있고 총알도 있고 눈 녹여서 만들 수 없으니까 일어나는 애 있으면 물이나 좀 만듭시다 부품이 몇 개 있지 조금 있으니까 다 곤히 곤히 자고 있네요 딱히 할거 없는데 어 밥 나왔다 잠깐만 누구를 좀 깨울까 어 누가 왔다 아 도와달라는데 잠깐만 좀 쓸모없는 애 마린을 깨울까 잠깐 마린 깨워서 요거 음식 좀 다시 음식 좀 다시 놓고 10개 야채 좀 많이 있고 지금 덫에 이번에도 내 비롤을 아 캔 있나 캔으로 캔 하나만 쓸게요 캔 많이 있으니까 마린이 좀 나가 봅시다 지금 물품은 딱히 필요한게 없으니까 도끼도 있고 락 빠루가 좀 빠루를 좀 만들어야 되겠는데 빠루 하나 만들고 갈까 빠루 빠루 하나만 빠루 하나만 76도 괜찮겠죠 낮이니까 여긴 쉽지 않아서 다행이야 양심이 있다면 열어달라 잠깐만 기다려봐 양심이 있거든 조금 기다려 만들고 빠루만 네 열어줄게요 무섭대요 또 저에요 수상한 놈이 제 집을 관찰하고 봤어요 따디 있답니다 하루이틀 보여주겠냐고 샷건을 사용해도 좋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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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마르코 마르코 슬픔 있는거 없어질테고 얘들 이 옷을 도와줘서 기뻐 이 옷을 도와줘서 기뻐 얘는 좀 별로 안좋아하네요 프루노는 파불은 안심이야 최후의 날 벌써 잘못했지만 하루 밤 지내는거 이거는 딱히 어디 갈 필요도 없어요 솔직히 끝날 때까지 집에 있으면 됩니다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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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브루노가 경계하고 파불 재우자 대기 35일째에요 추위 끝났구요 공습받았다 강탈해왔다 근데 6발이나 썼어? 아 탄필 9발 가져왔구요 괜찮네 파불이 상처 입었다고? 요거는 전에 입었다 상처죠 자 마르코 난 내 친구들이 전병을 죽어가고 있어 브루노 병때면 죽을 수 없다 파불 약이 없으면 죽고 말거야 과다출혈로 약이 필요가 병원 한번 갈까요? 굳이 뭐 여기 있을 필요가 있나? 잠깐만 브루노가 요딜 먼저 하니깐 라이트 잠깐 먼저 듣고 라디오 듣고 요리를 내기해서 또 먹죠 라디오 듣고 별일이 없네 브루노가 먼저 먹고 밥을 먹고 약도 있긴 한데 약을 그냥 먹을까? 병원을 한번 가는게 낫겠죠? 약 소모하지 말고 약 소모하지 말고 몸이 너무 안좋아 잠깐만 야채 물이 없어? 어... 물이 지금 쓸게 하나도 없나요? 끓이면 안되나? 얼음이 눈놓은거 있는데 안되나보다 물을 빨리 정수해야겠네요 아까 좀 만들어놓을걸 물이 없다고 하루안에 정수가 되려나? 몇개나 오지? 필터도 없어? 잠깐만 왔다갔다 필터 빨리 만들게요 아니면 상인 오면 상인이랑 바꾸면 되긴 하는데 필터 필터 하나 두개 만들게요 지금 재료 부품이 없긴 하다 부품 사야겠네 상인 오면 지금 부상 중상 파블로가 중상 붙었어요 파블로가 중상 붙었습니다 파블로를 병원을 데려가야겠어요 물 만들고 4시간? 4시간 뭐 기다리면 물 나올테니까 파블로 잠깐 눈 붙이고 물 나오면 그때 다시 하나 만들자 요리를 합시다 그때 사실 이거 야채 나오는거랑 이거 더 두개 있으면 게임이 너무 쉽게 깨지니까 좀 난이도가 너무 쉽긴 하네요 지금 중상 파블로가 제일 아픈 것 같아 파블로 어? 브루노도 좀 아프다 그러네 그냥 아픔인데 약쓰기는 아깝다는 말이죠 하나씩 있는거 중반에 얻어맞은게 많아가지고 얘들이 총에 맞고 다행히 안 죽었습니다 다행히 안 죽었어요 한 6시쯤에 한 6시쯤에 나오겠네 빨리 먹으면 되지 않을까 뭐 하루 정도 굶어도 되긴 한데 글쎄요 배고픔이 지금 붙어 있어가지고 아삭하게 직전입니다 물을 좀 미리미리 만들어 놓을걸 이거 물품을 좀 아껴야겠다 잡동선이 좀 아껴야겠다 부품을 좀 아낀 다음에 나중에 써야겠어요 이거 필터 만드는데 써야되니까 날로도 날로도 부갤 수 없나? 괜히 두개 만들었나? 자 이제 빨리빨리 요리 물 나왔구요 요리 빨리 만들고 지금 두 그룹 밖에 못 만들거든요 급한대로 물이 없어 물이 모자라 준비해서 둘 둘 둘 둘 만들고 물 빨리 하구요 마린 밥 먹고 마린 중요하거든 마린 밥 먹고 앗어만 내일쯤 완성되겠는데 마린차 아픔 파블 죽을 것 같은데 파블 먼저 먹이자 아직 마르코 괜찮으니까 마르코는 급한대로 통조림이나 하나 까죠 통조림이나 하나 깜깁시다 비상식량으로 쌤으로 먹어도 되긴 하는데 통조림이 나을 것 같아요 아이고 둘 다 아프다 아프다면서 점프하는 패기 배고픔은 다 없어졌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병원만 데려갈게요 병원도 그냥 아픔했을 때 가면 안 치료해 주더라고요 부상이 심각해야 치료해 주나봐요 몇일 안 남았거든요 파블릭 수집 나가는데 병원을 가죠 사립병원 그리고 마르코 재우고 마린 경계 브루노 경계 아 브루노 재우고 이거 바꿀거 가져갈까요 혹시 모르니까 식량을 한번 가져가 볼까 식량 총 칼 하나만 총도 하나만 총을 한 두 방 총 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야채도 하나만 3개만 병원가는데 무장을 하고 뭐 거기 나쁜 애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야 뭐야 내가 급한데 잠깐만 잔뜨미 알아서 이어폰을 찾는다며 이사 선생님께 좀 갖다 드리게 그러는데 일손이 좀 필요하대요 이 여자친구 달려오는데 얘들 도움 필요하여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도와드리죠 나 치료 바로 붕대 매주네요 공짜야 붕대 둘러 둘렀어 금방 좋아질거래요 뭐 가져갈거 있나 이건 다 훔치는거가 되겠고 설탕 설탕 각설탕 팝업이 좋은게 중상 입어도 달리기 시작하면 빠르거든요 많은 킬로 빠르 안갖고 왔는데 빠르 안갖고 왔는데 이거나 좀 파줄까 그럴거 없거든요 이거나 파서 싹 파고 붕대 두른김에 이거 먹고 이사 선생님이 약품 갖다달라는데 내가 약품 하나 줄까 너무 오래 걸린다 맨손으로 팔려니까 졸지에 병 붕대 두르고 페어나 손으로 파헤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됐어 나 다 판대 가로채려고 그러지마 오지마 나한테 이거 내꺼야 아씨 아무것도 없었어 집에 갑시다 그냥 치료한 목적은 이렇으니까 근데 아무것도 없어 쓸데없이 왜 파괴 시킨 거야 빠르나 하나 가져와서 여긴 뺄까 아 예자씨 군인인가 보네 지키고 있는 거 보니까 자 36일째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계를 좀 많이 써야 겠습니다 경계를 좀 많이 써야 되겠는데 지금 피곤해 보이는데 어 마르코? 아 아니야 아니야 지금 입었다는 건 줄 알았어 자 파블 약을 구해와야 돼 붕대가 필요해 마르코? 마리는 약이 없으면 저 죽고 말 거야 마르코? 내 친구가 너무 아파 상체가 심각해 언제 끝나냐 전쟁이 끝날 때가 됐는데 평일 유지군이 아마 들어올 텐데요 어 무장 강도들이 많대요 조심해야겠다 자 요거는 잠깐만 재우고 아 파블를 꺼기 자 수거했어 밤새 재웁시다 마린 재우고 파블도 재우고 이제 식량이 많기 때문에 좀 온도가 나리로 내려온 거야 온도가 괜찮을려나? 춥다는 얘기는 없는데 잠깐만 아 밤 나왔네 잠깐만 잠깐만 밥 먹고 붕대도 지금 3개나 있는데 3개 쓰는 것보다 바꾸는 게 좀 나을 것 같기도 한데 이것도 통조림 마르코가 좀 중상 마르코가 또 병원 가야겠네요 파블이 경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배고픔, 피곤함, 경상 다 자고 있습니다 수면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럴 때 체력 소비를 줄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자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전쟁이 끊을 때까지 조용히 자는 것도 물론 배고프고 그러면 잠은 안 오겠지만 자는 게 제일 소비가 덜하니까 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혹시 뭐 드니까 장작을 좀 넣어줄까 섭씨와씨 섭씨와씨 네 이걸 만들다가 말았지 이걸 만들다가 말았지 여기 돌다가 왜 잠깐만 파블이 경상으로 바뀌어서 음료 만들다가 말았죠 내가 정지시켰나보네 이게 물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물이 중요하거든요 물이 없어 물 좀 사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네 눈은 뭐 필요 없고 이거 지금 못 만드니까 녹여가지고 겨울에 좀 다 싹 녹일걸 지금 뭐 상을 보니까 뭐 물결하러 올 것 같지도 않고 비료도 이제는 나오기 직전인데 이것도 물이 있어야 만들거든요 그냥 버팁시다 네 야채 나오는데 지금 웬만하면 경계 바블루는 그냥 침대 가고 마르코 수집 가서 병원 병원 가고 마딘드 경계 배고픔 아픔 슬픔 마르코는 뭐 빠루나 하나 가져갔대 빠루 너무 필요 없고요 도와준대요 붕대 좀 매줘 마법의 붕대야 붕대만 매면 다 나 중상도 총에 맞은 중상인데 붕대를 뚫고 여기 바로 요거는 열저 여기도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집을 수 있는거 병원을 털자 병원을 털자 병원을 털자 병원을 털자 훔치는게 돼? 뭔데? 훔쳐 우선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으니까 마르코으로도 잘 뛰네 뭐 쓰레기밖에 없어 관자들 그냥 집에 갑시다 뭘 할거 없으니까 한 40일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요? 지금 뭐 굳이 뭘 하거나 그럴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시간을 보냅시다 쭉쭉쭉 병 있는 애들만 그냥 병원 가고요 나머지 그냥 지키는 방식으로 갑시다 총알도 충분히 좀 있으니까 칼도 있고 총도 있고 헬멧도 있고 37일째 오히려 평범한 날인가 보네요 치료받고 왔어 얘들아 밥 먹어야 되는데 네 잠깐만 라디오 먼저 듣고 물 한번 더 만들게요 물 아 지금 필터가 없나요? 라디오 어허 뭐가 발랑군서 들어갔다고? 운반 트럭이 정규구나 발랑군으로? 야채를 야채를 팔아야겠네 야채 비싸다니까 배가서 밥 먹어야 되는데 잠깐만요 브루노 브루노 어디갔냐 얘가 브루노야? 아 잠깐만요 이거 야 누구야 이거 잠깐만 이거 왜 덧 하나 없어졌지? 어 왜 덧 하나 어디갔어? 덧이 없어졌는데? 이게 덧인가 보네요 모양이 왜 이렇게 됐지? 아 이게 덧이네요 아 깜짝이야 잠깐만 아 이게 덧입니다 얘 덧 돌아가는거라 깜짝 놀랐네 어우 물 만들고 지금 또 재배는 네 할 필요는 없어요 무디 또 5개나 있어야 되고 요디나 합시다 요디나 합시다 요디 쌩으로 먹어도 되긴 하는데 요디 두 그릇 두 그릇 못하냐? 두 그릇 물이 문제야 두 그릇 빨리하고 내가 하나 먹고 어 물은 계단으로 왔다 잠깐만 잠깐만 나갈게 어 좋아 좋아 마디니 우선 한입 먹고 마디니 우선 자 자고 누구야? 마르코 마르코 하나 바꾸고 얘기합시다 얘기합시다 야채가 좀 비싸다고 그러거든요 야채를 다 줄 순 없지만 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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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바꿉시다 물 무디랑 이거 됐고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바꾸면 우리 줄 수 있는 거는 눈은 안받을테고 설탕 탄피도 이건 필요하고 귀하구요 뭐 약품같은거 엄청 끝내준다는데 너무 많이 줬나보다 야채 야채를 좀 야채가 많으니까 야채를 좀 바꿔야겠다 담배는 커피도 됐고 총알? 총알 좀 필요하죠 뭐야 식량이 4개나 들어갔는데도 안 돼? 비싸 아 너무 관대야 되는데 야채 하나만 하나 더 올릴까요? 거래 됐어 자 그러면은 마린이 빨리 두 개를 더 만들게요 마르코는 위에 올라와서 자라 여섯 그릇까지 만들 수 있는데 굳이 지금 못먹은게 두 명이니까 아 세 명인가? 아 두 명이니까 두 개만 더 한 명 죽었죠 우리 다섯 명이었는데 자 일로와 밥먹어 마린이 밥에 줬으니까 자고 합을 바이오 좀 볼까요? 약이 너무 아파 어딘 너무 아파 약이 필요해 밥이나 먹어라 쓰던 소리 하지 말고 약이 지금 병원 가면 되니까 괜찮아 브루노 이게 브루노였어 요리한게? 마디니 아 마디뉴드 했었구나 계속 헤헤 잘못했네 이럴 수가 그럼 물을 많이 썼겠는데 헷갈려 헷갈려 브루노랑 마디니 헷갈려가지고 브루노로 마디앤도로 요리시켰네 괜찮아요 9개 브루노 브루노 맨날 자기가 한 것만 먹다가 남해준 것만 먹네 오랜만에 자 브루노 아픔 슬픔 피곤함 파블 조금 아픔 경상 마디니 아픔 회복 중 슬픔 피곤함 경상 회복 중 피곤함 자 시간 보냅시다 삼십 파들 째 요거는 그냥 마루포는 좀 자고 아픔 조금 아픔 경계 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해결해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